트레이트 시크릿! 와! 은세마차다! 오! 이거 내가 봤던 거다! 그러게요? 그 차에서! 은세마차! 한 번 해볼래? 좋아요! 포장 비결 풀이 사항 재미로 보래요 운명은 본인 스스로 만들어보는 거래요 그걸 딱 방금 읽었지 아, 있다 나는 원숭이 저는 원숭이띠거든요? 너무 오랜만에 해봤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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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, 돌려! 돌려, 돌려! 나와! 오! 나갔어! 자! 해봅시다! 아, 이렇게 하니까 가려도 되네 됐다! 우와! 신기해 끝! 인생푸도 안 부서져요 나도 여기서 같이 부서고 갈게 하나, 둘, 셋 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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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부졌어! 이게 엄청 디테일하네 오, 됐다! 나왔어요? 저는 일단 포인트만 이겨보자면 좋은 운이 이미 돌아왔으니 귀인이 와서 돕는다면 일은 뜻대로 성사될 것이다 오 이런 게 있고요 이름이 한 세상에 떨치게 될 것이니 오 천리마를 몰아 금문에 세우게 되리라 헉! 너무 좋은 말이다 진짜!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다 달라요 진짜 상세하게 되겠어요, 여러분 아, 이거 1월 1일에 뽑으러 왔어야 했는데 지금 몇 월이죠? 6월 6월이니까 6월 걸로 볼게요 어머, 이거 굉장히 치솔적이에요 사람과 다투지 마라 구설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성심으로 옛사람을 대하면 거짓도 진실로 행하려 노력할 것이나 수년 만에 오는 소식을 미리 경계하라 오 결국 말조심하고 사람이랑 잘 지내라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네 자, 그럼 마지막 저 열어볼게요 아, 너무 떨려, 갑자기 진짜 달라 어머 이달의 운수는 재액을 조심하라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책이 없어 꼬이게 됐다 음 오, 그러나 재성이 몸에 임했으니 재물을 얻는 데는 아무런 장애도 없대요, 여러분 네 남과 다투는 것만 금물이니까 조심하고 무조건 행동보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이롭도다 오 감사합니다 나도 6월 달에 사랑과 다투지 말라고 좋겠어요 이로 인해 손해를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 그래, 우리가 다투지 말라고 그렇게 운정여행을 온 거냐 맞아 그렇네, 맞네 좋다, 나 이거 가져갈래 나도 굉장히 일리가 있네요 진짜 좋은데요?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오시면 뽑아오세요 진짜 난 이게 다 다른 게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운명인 거잖아 한번 해보시고 혹시라도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그냥 무시하세요 장난만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리고 더 좋게 생각해서 안 싸우면 되는 거예요 맞아 야, 알차다 진짜 이게 가는 길에 바로 있었네 이렇게 다투명히 이제 아킹이 저기 또 유포니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